고맙습니다. 젬토르? 라이즈? 라이즈. 경복자 되겠습니다. 언제부터 정복자 되셨나요? 오늘부터요. 왜 던브금 배척하고 메이플 부금만 등용하나요? 1번. 던파브금을 모름. 던파를 안했기 때문에. 2번. 메이플 부금을 좋아함. 혹시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? 충분히 설명 안 됨. 자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됐을까요? 자 됐을 거라고 믿고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친구는 이제 생각의자에 좀 앉아있자. 어? 레전드. 빼야 될 것 같아. 에르바나. 나쁘지 않죠. 이 정도면. 라이즈가 실수해서. 원래 살짝 망하는 각이었는데 다행이다. 스트레쉬 원고압도 하고. 맞네. 사비. 나공점으로 넘어왔구나. 너무 대충하는데? 나공점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communicating. 무슨 일요일이 좋은 일요일에 따라가다. 안쪽에는 더 깊은 것 같아요. 저어 존재하게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너무 대충한다 진짜로 아니 저게 더럽게 죽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일부러 죽는 수준이야 저거는 좀 너무한데? 좀 아쉽긴 하다 게임 다운 게임이 안 나오니까 상당히 아쉽긴 하네요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깝다 와 딜이 너무 세다 소코라 세네 아 화이팅이다 고통 감사합니다 잘생겼습니다 와우 제약골도 좋은데요 이거는 살짝 비볐는데 그래도 이번 한타로 다시 잘해보자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가 후반조합은 좋아서 비비면 할만합니다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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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n 애매하긴 하네 근데 아이고 다 죽어버림 안되겠는데? 피오라가 좀 무리할 것 같으니까 노력 봅시다 수바용 라이드 잡자 사비 피오라가 되고 좀 애매한데? 안되겠다 잘 만하지 않나? 아 너무 아깝다 Q를 먼저 썼으면 잡았으려나? 되게 아깝네 조냐돈 모으면 좋긴 해요 그래도 아니 유미가 달려있어서 나 텔포 못하는데 지금 뭐 델고 가야돼 아 좀 아쉬운데 끝날 느낌인데요 이거는 되게 아깝다 이길만 했는데 졌네 해봐 가비 점화를 썼네요 그럼 사방에서 오냐? 아 카밀 소리 또야? 개반데? 아니 어지럽네 카밀 버거였구나 이거 카밀 또 너야? 아렵네 오늘 뭐 게임 다 이러냐 무슨 이게 뭐 롤이야 내가 알던 롤은 이게 아닌데 아 아들구나 그냥 간다고 뭔가 달라질까? 일단 가긴 하는 중 그래도 키들 벌써 여기야? 라고 생각하자마자 갔네요 위드의 공백업은 남지 않다 그래도 좁죠 그냥 키들 노궁 5대가 왔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탈론 어디갔지? 탑에 있네요 어우 맛있다 잘다 어우 네 맛있게 먹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뭐 미들은 2대1을 당했냐 아군이 당했어 아군이 당했어 전자적인 확산 중 아군이 당황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너무 어려워 이건 보였는데 캐트라 와 많이 먹었다 킬 좀 많이 먹었네요 이거는 오 좋아요 이러면 좀 할만한데 킬 다 먹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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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먹으면 되겠다 나를 잡을 사람이 없는데 진짜 상대팀 챔피언 중에 저 잡을 사람이 없음 저런 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CC 연계 당하는 것만 조심하면 안 죽을 느낌이긴 해요 좋습니다 그냥 다 녹임 거짓말 안하고 진짜 다 녹임 제가 먼저 죽지만 않으면 안 죽거든요 저희 팀 다 죽어도 나만 안 죽으면 돼 저런 식으로 스킬 빠지면 그냥 2대2 싸울까? 아 어떻게 맞게 모드야 너도 죽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런던 돔 너머는 뭐죠? 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볼까? 궁금하니까 한번 맛 봐야겠다 뭐야 15명? 아 이거 결승전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아 결승전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모드인 건가? 아 이건 뭐 같네 가볼까요? 오케이 아 보냈다 어어어 어어 근데 이건 재밌네 다시 한번 해보자 흠 흠 어? 어? 네? 뭐야 뭐야? 이 친구 뭐야? 어? 도망가 앗 까비 어? 한 명 보냈다 그래도 성공 어? 어? 오케이 죽을 뻔 어? 뭔가 아쉬운데? 어? 아악 어?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